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요즘은 날씨 때문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늘은 맑고 공기까지 깨끗하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제 기분을 알기라도 한 듯 10월에는 다양한 기대작들이 쏟아져 나와 제 마음을 더 설레이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작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줄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10월 고정, Right Now! 가상의 군도인 오로라에서 펼쳐지는 고스트 분대에 활약과 생존을 그린 와일드랜드의 후속자, 브레이크포인트. 최근 실시한 베타를 토대로 간단히 풀어보자면 먼저 좋았던 점은 전작에 비해 발전한 시스템 변화였는데요. 전작에서는 적을 암살할 경우 몇 초 뒤 시체가 증발하여 본의 아니게 허술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시체를 치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쫄깃한 잠잎의 맛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은신의 경우에는 풀숲에 숨거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몸에 진흙을 바르면 적의 추격을 뿌리칠 수도 있으며 치료 역시 자동 회복이 아닌 수동 회복 시스템을 채택해 생존이란 컨셉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쉬웠던 점으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캐릭터의 모션으로 특히 전력 질주를 할 때는 베타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니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엉성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조작감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불편했죠. 여기에 밀리터리 TPS의 RPG 요소를 도입 본의 아니게 고스트리콘만의 특성이 희미해졌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버그와 충돌 등 여러 불편한 점들이 보였는데 출시일로부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러모로 아쉬웠기에 혹여나 게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심사숙고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네요. 위쳐 3 아마 게임을 좀 해봤다는 사람들 중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2015년 당시 최다 고티를 수상했으며 각종 매체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평가가 단순한 거품이 아닌 실제 재미로까지 와닿았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우주명작, 갓게임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이러했던 게임이 4년이 흐른 지금 닌텐도 스위치랑 기종으로 새롭게 발매가 되는데요. 신작이 아니라서 아쉬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명작 앞에서 시간의 흐름은 결코 단점이 될 수 없으며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최적화 문제 이것만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우터월드 옵시디언이란 다소 생소한 개발사의 작품이라 별 기대가 안되겠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라홀 1편을 제작했던 원로개발자 팀케인과 레너드 보야스키 그리고 포라홀 유베가스의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서양 SFRPG의 전통적인 개보를 잇는 다크워스와 같은 작품이 바로 아우터월드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료주의에 물든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은하계 끝 최전방의 식민지 행성 할시온을 배경으로 자본주의에 물든 회사들과 대립하면서 할시온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주인공의 활약상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누가 서양 RPG 아니랄까봐 엄청난 자유도를 바탕으로 플레이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동료로 삼거나 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흔해 빠진 영웅부터 시작해 약자를 털어먹고 사는 극악무도한 악당까지 할시온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전적으로 유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유가 선택의 자유일 뿐 세계가 무한정 넓다는 의미가 아닌데요. 정확하게 이 게임은 완전한 오픈월드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몇 개의 조각난 지역을 탐험하는 세미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으며 트리플 에이크 게임이 아닌 만큼 게임의 스케일 역시 작은 편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만약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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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 이번 달 최고의 기대작 이번 리부트는 기존 설정을 그대로 두고 스토리를 갈아옵은 소프트 리부트인데요. 리부트에선 중동민 유럽에서 펼쳐지는 테러와의 전쟁을 다뤘으며 기존 모던 오픈월드 시리즈의 영웅담과는 거리가 먼 보통 사람들이 겪을 법한 전쟁물을 스토리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캠페인 영상 중 일부에 따르면 테러리스트와 일반 시민을 구분해야 한다거나 테러리스트가 아동을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나아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이번 작은 전작의 모던 오픈월드 2에 노 러시안을 가볍게 누를 정도로 파격적인 연출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게임은 싱글플레이도 기대가 되지만 최근 실시한 베타로 인해 멀티플레이를 기대하는 분도 상당히 많을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타 게임과 비견될 만한 참신한 시스템들은 없었지만 그간 시리즈를 낼 때마다 쌓인 노하우가 이번 작품에 잘 녹아들어 무난하지만 흡입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점은 전작인 모던 오피어 2와 3에 비해 사기라 불릴만한 무기나 특전이 없다는 것과 맵 역시 교전거리가 잘 분배되어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샷건 등 여러 총이 두루두루 쓰여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잘 잡혀있습니다. 또한 모드 역시 칭찬받아 마땅한데 기존 시리즈에 있던 모드는 팀 데스매치 외에는 버려지기 이슈였던 반면 이번 베타에선 야간전과 지상전이란 참신한 모드가 눈길을 끌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 밖의 최적화와 모션의 세분화, 총기 커스터마이징 등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기에 콜오브듀티 팬이라면 분명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성 기지를 무대로 펼쳐지는 코즈믹 호러 어드벤처 게임 문 오브 매드니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주로부터 발신된 의문의 신호 그것은 화성에서 온 것이었고 이를 연구하던 오로치 연구기관은 다각도로 연구한 끝에 지적 생명체가 보냈다는 결론에 도달 그들은 신호의 실체를 확실해하기 위해 화성의 인빅터스란 연구기지를 건설하여 연구를 지속합니다. 모든 것은 비밀에 붙여둔 채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기지 내에서는 기이하고 비이상적인 사건이 일어나며 현실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게 되고 이때 플레이어는 인빅터스를 관리하는 상주기술자 쉐인 유하트가 되어 기지에서 벌어진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이 게임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보면 데드스페이스와 소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프레이까지 우주를 무대로 한 작품과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장르 자체가 코즈믹 호러이기에 더 난해하고 괴이한 연출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비슷하면서도 나름 개성적인 재미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르 자체가 공포인데 그것도 한술 더 떠 코즈믹 호러이기에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우선 재미와 평가를 떠나 호불호란 장벽부터 넘어야 할 것 같네요. 닌텐도에서 만든 호러 액션 게임 루이지 맨션 이 게임은 호텔에 초대되었다 갑자기 사라진 친구들을 찾기 위해 호텔을 배회하는 루이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아랐다 박사가 만든 유령 싹싹을 이용하여 유령을 빨아들이거나 밀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다수의 적을 날려버리는 버스트 기술들을 사용하여 유령들을 소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컬인 플레이를 지원하는 구이지를 추가 퍼즐의 폭도 넓혔죠. 구이지의 경우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둘이서 머리를 맞대 퍼즐을 풀어가면 되고 만약 혼자라면 교차로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정식 후속작에 어울리는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루이지는 유명한 캐릭터가 맞지만 아쉽게도 마리오와 링크와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 바로 루이지인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게임을 선택할라 치면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떤 게임인지 쉽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출시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과 같이 간단한 조작과 퍼즐로 이루어진 게임에 매우 흥미를 느낀다면 루이지 맨션 3를 주목해보세요. 단지 넓은 필드를 모험하느냐 좁은 호텔 바닥을 모험하느냐의 차이일 뿐 게임의 구성과 흐름은 똑같이 간단한 액션과 퍼즐로 되어 있으니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루이지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달 11월 신작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